여기가 이천? 무슨 대학교라 그랬는데 석고보드를 실으러 왔습니다 아 석고보드가 맞나? 석고보드라고 하는데요 어딘지를 모르겠네요 네 체육관이라 써있어요 아 근데 저걸로 꼽았으면 좋겠다 요 앞에 있는거요? 그럼 옆에 실은 다음 실은 한 번 더 그쵸 석고보드라고 하죠? 석고보드? 석고보드 석고보드 모으ограф 푸Gs 두 분 따라서 φ shield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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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